2020 할리월드스타 북중코리아 강원대회 오늘 MC를 받은 탤런트 가수 온사람입니다 2020 할리월드스타 북중코리아 강원대회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효녀로 명성이 찾아온 김태희 시인님 모셔서 금잔대 가수님의 오라버니 청해 듣겠습니다 날 사랑하니 정말 그러시나이 꿈같은 꿈인 나를 가로운 손목을 날아갑니다 내 사랑을 한 시간까지 정말 행복하였어 사랑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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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 내 사랑의 사랑 호라보님께 기대도 부르래요 고단한 손의 얼굴을 뵙던 지금때도 죽은 영화도 없어요 내 사랑의 사랑 내 사랑의 사랑 내 사랑의 사랑 우린 울고 웃어요 내게 영원한 호라보님 고단한 손의 얼굴을 뵙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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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단한 손으로 뵙고 내겐 영원한 울라보니